터져! 터져! 아 이만하면 안 되는데? 자 오늘의 게임은요 세아의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 있는 그 게임 프로폴즈입니다 네 오늘 세아님은 일반 게임에서 한 번 시창 게임에서 한 번 총 두 번의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로아 아바타 세트를 상의만 실패하면 무엇인지 모르는 대본 하나를 연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터져! 열심히 해야지 고! 고! 벌써 떨어졌어 여기로 가야겠다 아! 아까! 뭐야 뭐야! 아니! 살려주세요 아! 제가 나 쳤어! 어린 거 이거 오케 침착하게 해 침착하게 침착하게 삼자레인지 안으로 두고 가 خ 아 won 아 저희가 너 일부러 가자 아니 근데 머리끄댕이를 잡았어 제가 이렇게 해서 얘를 올라간 다음에 올라 이거는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얘들이고였는데 뭐야? 오징어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점프하는 곳이었어 밀지 마 밀지 마 이 자식들아 지금이다 어? 마지막 3라운드인데 1등 할 수도 있겠는데? 브로콜리를 이기는 게 결승이래 브로콜리랑 싸우나봐 결승 진출자 브로콜리의 선물을 조심하세요 뭐야 이건? 뭐 하는 거야? 도망쳐 선물 줘 빨리 친구한테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도망가 도망가 와 저기 있는 것 봐 야 이리 와 어디 거기 친구도 어딨어? 남은 친구가 어딨어?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또 줘야 돼 야 줬다 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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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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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슨 했나봐 반영월 디스 이스미 디스 이스미 와 미쳤다 이거구나 옆으로 갈 수도 있나? 가다가 죽지 않을까? 아니 야 나한테 우는 거냐는 아니에요 게임 좀 해보자 제발 세야 옆에 제발 세야 옆에 제발 제발 충신 내 옆에 나랑 정관대야 나랑 정관대 나랑 정관대 지 지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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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냐 좋냐고 오케이 컷 야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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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만 씨 우리 깜부죠 야 무슨 깜부야 나는 나보다 게임 못하겠다고 나한테한테 나 죽겠다고 나는 나보다 게임 못하느라고 깜부 안해 깜부 안해 나 안해 아바타? 내가 내 돈으로 사 나 안해 안하실 거면 40분 동안 링피도 퇴근할 거야 퇴근하고 싶어 존중 배려 존중 배려 꺼져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아님을 담그면 세아님 EID 불러주고 보상도 이렇게 많이 줍니다 이 기회 포기하실 겁니다 닥쳐 이 새끼야 존중 배려 존중 배려 요 닥쳐요 이 이 새끼님아 세린아 나 믿고 있어 내 맘 알지?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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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쏘잡아라 쏘잡아라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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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쪽으로 몰리니까 여기가 무거워가지고 내려 앉았어 아니 미친놈이야 왜 나한테 오냐고 야 하지마 진짜 하지마 그 앞에 고기 있지마 고기 있지만 너 고기 왜 있어 가자 야 이렇게 가면 야 아 진짜 하지마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나 거기서 뭐해 까 쩝파게티 이걸 들어갔네. 어? 눈싸움이네? 이렇게? 이렇게? 하지마! 야 이 안에 있어! 이 안에! 야 세야 이 안에 있어! 이 안에! 세야 어디갔지? 어? 그럼 타면 안 돼요! 세야를 잡니다! 세야를! 세야 어딨어? 세야 어디갔어? 세야 알려줘! 세야 알려줘! 세야 줘! 세야 줘! 세야 줘! 세야 줘! 아 나 탈락했어. 이거 플레이어 100 못하나? 게임을 잘하면 근데 억울할 이유 없는데? 진짜 맞을래? 게임을 좀 잘해봐. 아니 초콜릿 던졌어. 실패 시 준비된 대본을 읽어준다. 제발 실패해라! 제발 실패해라! 써있어. 아 대본도 읽어야 되는구나! 나 8시 퇴근인데? 이걸 읽으래요. 아 찢어버렸어! 어 대본 찢어버렸어! 어 대박! 대본 더 잊지! 아 이 이미지 보고 읽으라고 이미지 띄워줬네요. 하연이가 너무 부끄럽다! 할게! 한다! 하연이! 하연이! 세야입니다! 아 아ainted 맘만 잘 못하여요. 다행이 올라왔네요. 대부분 하여튼 부면 익어서 불량이 약 shrug고요. 우리 생일이 하여튼 부끄러워지마세요. 이 순간은 저에게 주먹을 지갑니다. 보우!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고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. 아직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나무 나무 나무emi 핸악